동대문경찰서가 2019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회와 함께 민경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유해환경정화 등 선도, 보호활동에 앞장선 한국청소년육성회 모범회원과 청소년들을 포상하는 자리로 경희중학교 밴드동아리, 경희여자중학교, 장평중학교 댄스동아리, 청소년육성회 회원인 모녀의 성악공연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마경석 동대문경찰서장과 윤상영 청소년육성회 동대문구지구회장,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권용걸 사무국장, 학생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청소년과 청소년선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마경석 동대문경찰서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한다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협력단체,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